사읍보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. 지금 그 가슴의 병증으로 당장 죽을 것 같습니까? 그건 아니요, 허나. 그럼 됐습니다. 무얼 하는게요? 당장. 아니요, 부인입니다. 이젠 제가 도련님, 아니 서방님 부인이니까요. 전 소방 맡긴 싫습니다. 차라리 청산갑으로 늙어 죽겠습니다. 내가 이 혼인을 어떻게 결심했는데. 그러니 초야는 꼭 치뤄야겠습니다. 비키, 비키세요. 걔 서십시오. 멈지 말래두요. 이리 오시래두요. 빨리 뛰는 듯한데 어찌 괜찮으십니까? 가져온 것입니다. 서방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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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. 어머니, 서방님, 서방님, 정신이 좀 드십니까? 위안하오. 숨을 쉬세요. 천천히. 제발. 여노, 여노야. 말씀하지 마십시오. 울지. 울지 말고. 그때 처럼. 서방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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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